그럼 두번째 뭐 할 것 같아요? 자기소개를 할 때하고 똑같은데 비범이 뭐 할 것 같아요? 아 점점 생각해봐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짝을 저번에는 나를 그려봤잖아요 그쵸? 오늘은 짝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세번째 뭐 할 것 같아요? 짝을 그렸으니까 발표해 보겠습니다 짝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죠 그쵸? 안되요 자 그러면 짝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시간 1분 줄건데 짝한테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잘하니? 너는 무엇을 좋아하나 물어보세요 알겠죠?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목소리는 소문소문 5로 이야기하세요 알겠죠?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어저께 친구가 소개한 거 생각해보세요 소연아 말해주세요 얘기해봐요 유진아 뭐 좋아한다보니까 귀엽나? 잘 기억하겠네 수호 뭐 좋아한다보니까 귀엽나요? 수호 알려줘 수호 뭐 좋아하는지 알려줘 나도 모르는게 어딨어 알려줘 Hui 뭔가 어떻게 해야 되냐? 네 물어봐요 근데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?